안녕하세요 개구티비 페넥입니다 내일 추천종목 공개 전에 오늘 추천드린 종목의 흐름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오늘 한국전력 제가 오늘은 20주를 더 추가 매수를 해서 120주가 됐는데요 평당가가 300원 이상 높아졌습니다 20주밖에 추가 매수 안했는데 그 이유가 제가 오늘 제 딸을 안고 주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딸이 키보드 엔터키를 누르는 바람에 한국전력이 전략매도가 됐습니다 높은 가격에 매도가 됐다고 하면 그래도 알텐데 지금 낮은 가격인 20,450원에 전략매도가 됐습니다 여러분하고 처음으로 같이 진행하는 종목이다 보니까 그래서 다시 채워넣게 됐습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제 평당가가 이렇게 좀 높아졌고요 물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종목이 지금 뭐 많이 상승했다 그런 느낌을 받지는 못합니다 여러분도 그냥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저가인 구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부담없이 매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릴게 지금 한국전력 처음으로 여러분하고 같이 매수를 진행을 하는데요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몇 분한테 여쭤보니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멘탈적으로도 잘 잡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저도 혼자 하는 것보단 여러분들하고 같이 경쟁하는 것 같습니다 누가 누가 더 평당가 낮게 낮게 매수하는지 그런 느낌도 받기 때문에 저도 이제 또 분할 매수 또 다시 한번 하는 그런 기회도 생기고요 또 여러 번 쪼개는 것도 오랜만인데 혼자 앉지 않고 여러 번 같이 하는 것도 재밌고 해서 이런 컨텐츠를 계속 유지를 하자 또 한 달에 여러 번 하면 또 이제 부담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2주에 한번 한 달에 두 개 정도 이렇게 같이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다음 주면 저희가 분할 매수 다섯 번 열 번을 다 채우죠 그래서 다음 주 중으로 또 새로운 종목으로 해서 다시 또 분할 매수 10회 기본 10회 유지하면서 새로운 종목으로 앞으로 쭉 같이 해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저랑 같이 분할 매수를 하면서 아 이게 분할 매수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 좀 재미도 붙이시고요 또 습관도 들이시고 이제 분할 매수가 좀 약간 나중에 좀 적응이 되면 중간중간에 살짝 또 덜어내는 그런 연습도 할 겁니다 네 분할 매수가 되면 덜어내는 연습도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오늘 추천된 종목 흐름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제주 반도체 이노메트리 두 개 종목을 추천드렸는데요 먼저 제주 반도체 보게 되면 오늘 눌림을 줬습니다 네 뭐 우리 시장이 오늘 좋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얘가 빠진 건 아닙니다 그냥 눌림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늘 기아차 현대유아 이런 종목도 오늘 빠졌습니다 네 지금 현재 제가 매수가 들었던 그 구간이기 때문에 요 구간에서 매수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 손절가 요 구간을 잘 지키시면서 매수해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종목은 이노메트리 이 종목인데요 이노메트리는 제가 어저께 소개시켜 드릴 때 2차전지랑 같이 움직일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2차전지 쪽으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죠 그래서 그런지 같이 움직였습니다 네 2차전지 쪽에 이제 세터에 속해 있다 보니까 제가 매수가 들었던 매수 구간에 좀 들어와서 또 상승이 나와 있는 상태고요 오늘 매수하신 분들은 수익이 나셨을 텐데 수익 축하드리고요 내일은 이제 단기적으로 저항 구간에 있는 그런 라인 위치입니다 18,000원 후반대에서 19,000원 초반대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한번 자르고 갈지 비중을 좀 덜어낼지 요거는 한번 전략을 세워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추천드린 종목 한번 알아봤고요 그럼 내일 추천드릴 종목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추천드릴 종목은 두 개 종목입니다 고려시멘트, 하이트 진로 먼저 고려시멘트를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 관련된 세터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인데요 지금 원래 SOC라고 해서 여기에 대장주가 고려시멘트가 아니고 특수건설 이 종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종목은 제가 추천을 드리려고 갖고 나온 종목은 아니고 대장주다 라고 갖고 온 겁니다 지금 상승이 좀 나왔기 때문에 추천드리기는 좀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려시멘트가 아니고 요거 특수건설 쪽으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요쪽으로 보셔도 되고요 얘는 지금 어쨌든 어저께까지만 해도 지금 딱 어저께 한번 돌려볼게요 모으는 구간이었어요 어저께는 진짜 근데 오늘 상승이 나왔죠 내일 지수만 받쳐주면 내일 또 강하게 상승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시초가에 잡던가 시초가 이후에 살짝 눌리면 눌렸을때 또 한번 잡거나 요런 식으로 해서 고려시멘트는 특수건설은 단기적으로 보셔도 됩니다 내일 지수가 좀 괜찮다고 하면 우리가 제가 추천드린 고려시멘트를 한번 볼게요 이 종목은 특수건설을 같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종목이 가야지만 또 같이 갈 수가 있기 때문에요 자 우선은 손절라인은 2850원을 잡아 드릴게요 그리고 매수가는 29850원 아 죄송합니다 2965원 다시 2850원에서 2985원 요 사이로 매수가 드립니다 대신 종가 기준으로 2850원을 이탈하게 되면 손절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다음 하이트 진로입니다 하이트 진로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주로 관련 종목입니다 네 지금 이제 지난 저점까지 와 있어서 매수하기 좀 괜찮은 위치다 라고 생각이 되어 갖고 나왔고요 다시 이제 손절라인과 매수가 정해드리면 손절라인은 종가 기준으로 32800원 여기 이탈하게 되면은 손절하시고요 매수가는 여기서부터 34000원 요 사이로 매수가로 해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이트 진로 보시면 주봉인데요 주봉도 60일선 지지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고요 자 월봉도 마찬가지에요 월봉도 이제 33000원 여기 지지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여기만 지지하게 되면 가져간다 여기 지지 못하게 되면 이제 손절라인이 있기 때문에 여기 이탈하면은 손절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내일이면 아마 늦게 이제 되면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될지 윤곽이 나올 수도 윤곽이 잡힐 것 같은데요 물론 진짜 대통령 선거는 다음달이지만 사실상 내일 선거인 투표가 거의 이제 여기서 많이 나오는 후보자가 거의 100% 대통령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누가 되는에 따라서 그 후보의 후보의 수혜를 받는 종목은 아마 이제 상승이 나올 거고 반대인 종목은 하락이 나올 겁니다 이런 종목으로 해서 내일도 단기적으로 수익 나시는 수익 낼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니깐요 그런 종목도 한번 관심 종목으로 놓으시면서 같이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켰드렸던 종목 이 종목이 여러분 매매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